지난 5월 25일 목요일 오후 6시, IGC 대강당에서 2023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졸업식이 성학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. 본 행사는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들을 기념하는 행사로 순서는 환영식, 축사, 졸업생 대표연설, 시상식, 학위수여식, 사진촬영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의 총장인 그레고리 힐의 환영연설로 졸업식을 개최하였고, 축사로는 부총장님과 IGC 대표이사님이 진행하셨습니다. 다음 순서로 졸업생들을 대표하여 두 졸업생의 연설이 있었고, 이번 한 해를 빛낸 동아리나 교수진 등에 상장과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, 학업을 마친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블록유에서 졸업생들과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. 해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저녁식사가 제공되었으며, RSVP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래플 티켓을 제공하였습니다. 래플 티켓은 저녁식사 시간의 추첨을 통하여 아이패드 에어, 에어팟 맥스, 에어팟 프로 등 많은 경품을 지급하였습니다. 학생들은 이번 행사에 전반적인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. 이번 졸업식을 끝으로 사회에 나갈 졸업생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미래를 응원합니다. IBS 박지민입니다.